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해서 연일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제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무릎을 꿇느니 서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한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거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빨리 찾아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안철수 후보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역할과 책임이 있는 만큼 잘해나가리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대구 경북에서 쏟아놓는 분노와 또 앞으로의 대선 전략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 그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이준석과 만나서 이준석 문제를 타결짓겠다. 이준석 문제는 지금 성상납 부분이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윤리위가 열려서 성상납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건지 그런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내일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선대위 개편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선대위 인적 쇄신은 현재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 밖에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앞으로의 각오를 이야기하고 선대위에 합류를 하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내일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은 또 토론회 부분, 대선 후보 토론회 부분.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이재명 후보와 같은 저런 중범죄자와 국민들 앞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느냐, 가짢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주제가 적절하게 정해진다면 토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후보의 말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 자격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연말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건희, 이준석 리스크에 대해서 그 리스크 자체보다는 그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지율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반등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을 지었고 이제 내일 이준석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자신의 성상납 부분이나 의혹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당대표로서 제한적으로 선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의 입단속 이 부분은 정말 김종인 위원장이 따끔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털고 이제 새해부터는 지지율 반등에 나서야 한다. 공략을 통해서 국가 비전, 국정 비전을 보이는 것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그 다음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주제를 갖고 이재명 후보와의 공격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지율에 있어서 중도가 빠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소위 집토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 어제와 오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교체에 윤석열 후보가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전통 지지층의 이 똘똘 뭉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외연 확장, 중도로의 확장,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중도는 언제나 스윙보트라고 이야기하죠. 중도나 청년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것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70%, 80%가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언제나 유동적이거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지지층이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새해부터는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지난 두 달여 가까이 윤석열 후보가 좀 표를 깎아먹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좀 스피디하게 신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선 선거 전략은 이제 변함없이 짜여져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지지층, 자유우파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내고 중도로의 확장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 대선, 양강 대결에서는 이길 수 있다. 라는 선거 전략은 서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닥칠 많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존 지지층이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중도층의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은 빨리빨리 내려야 한다. 선거 국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는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거기에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중도층을 향한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기존 지지층을 설득하는 작업, 이런 모양새를 병행하는 그런 결단이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돕는 선대위 가장 주요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보완하는 이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오늘처럼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좀 비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좀 실망할 수 있는 부분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그러면 뒤로 또 미룬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보완해주는 이준석의 문제도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처리해주는 이렇게 좀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